베드로 전서 5장 10절 우리 한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같이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2주차입니다. 망대의 발판인데 2024년도를 우리가 시작하고 시간이 조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놓으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점 하나도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말씀이 꼭 필요할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 말씀 주셨지? 왜 나에게 이 말씀 주셨지? 라고 물음표가 붙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점 하나까지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입으로 말씀하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한 단어도 틀리지 않고 1.1핵도 없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심지어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천지가 없어지진 않겠죠. 물론 마지막 날 주님이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때는 천지가 없어지지만 그 전까지 천지가 없어진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나 여와의 말씀 1.1핵도 빠지지 않고 다 성취되고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말씀을 대충 잡는 거예요. 대충. 대충. 적당히 잡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잡는 건 또 감사한 일인데 더 안타까운 건 뭐죠? 나한테 맞으면 잡고 나한테 안 맞으면 안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이 다 성취되고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씀이 성취가 안 된다고 말씀이 왜 성취가 안 될까요?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안 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입으로 말씀하신 바를 변개치 않이하시고 다 정확하게 이루어가시는데 문제는 내가 그 언약과 그 말씀을 어떤 믿음으로 붙잡았냐는 거죠. 2024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언약들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모든 현장에 성취되는 그 맛을 보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뭐가 영원한 것입니까? 올해 24년 우리 본부 원단이 응답의 영원, 영원한 것 이 땅의 것은 여러분 절대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좋았던 것 또 내가 정말 모든 것이라고 목숨을 걸 만큼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게 내일 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이 세상의 것이에요. 제가 미국 유학생활할 때 중남미 애들이 있어요. 멕시코, 브라질 뭐 하여튼 에카도르 하여튼 그 중남미 쪽에서 미국에 많이 오니까 그 중남미 사람들이요 하루하루 이제 버려서 사는 거예요. 하루 번 돈을 그날 저녁에 하루에 다 써버리는 거예요. 미국은 주로 일주일 받거든요. 아니면 2주 만에 받든지 주로 이제 2주, 한 달에 두 번 받습니다. 14일 날, 15일 날 그 받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받자마자 여러분 다 숨겨놓고 저축하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그런 게 없어요. 받자마자 바로 다 써버립니다. 심한 건요. 월, 화, 수, 금까지 열심히 일해서 돈 받잖아요. 현금을 다 받아요. 받은 거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파티하면서 다 써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저축이라는 게 굉장히 생활화되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저축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받은 걸 그날 다 써버리고 흥청망청 다 써버릴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래전에 그 중단미에 우리나라처럼 아이엠프터 터진 거예요. 그래서 완전 화폐 가치가 쓰레기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거예요. 집에 막 몇 천불 몇 억씩 쌓아놨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뭐가 된 거죠? 그 돈이 휴지조각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 개념 속에는 돈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받자마자 바로 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언제 휴지조각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세상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이라 생각하고 전부 다라 생각하는 그거? 과연 그게 진짜 전부 다일까요? 그게 정말 영원한 것일까요? 그게 정말 절대적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언젠가는 풀처럼 꽃처럼 시들고 마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마치 전부 다인 것처럼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라고 거기에 모든 인생을 올인해 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골로세서 3장 2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쳐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왜 땅의 것을 쳐다보지 말라고 할까요? 땅의 것 쳐다보면요. 사람은 자꾸 어떻게 하죠? 의지하게 됩니다. 그쵸? 그 땅의 것 의지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내 인생이 어느 날 무너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 쳐다보지 말고 뭘 보라고요? 위의 것 보라고요. 위의 것이 뭡니까? 성삼이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축복.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이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땅의 것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이제 시작되어서 2주 지났습니다. 2주. 2주가 지나고 이제 원단 말씀이 어느 정도 여러분에게 각인되어 있습니까? 원단 말씀. 이 원단 말씀이 선포된 지 이제 2주가 지나가잖아요. 얼마만큼 여러분에게 개인화가 돼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이 되고 개인화가 되려면요. 뭘 해야 되냐면요. 계속 여러분이 묵상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묵상 속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야 54장 딱 2절만 붙잡는 게 아니라 그 이사야 54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이사야 54장이 어디에서 왔죠? 53장에 그 53장에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있잖아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 십자가에 그 보여 그게 밑바탕이 된 상태에서 54장 회복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본부 원단도 마찬가지죠. 영혼의 응답. 도대체 영혼이라는 거는요. 우리 입으로 담을 수 있는 그런 쉬운 단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혼한 것을 감히 우리의 지식으로 어떻게 그거를 측량할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내가 붙잡아야 될 영혼한 것이 뭘까? 영혼한 기업이 있고 영혼한 작품이 있고 영혼한 유산을 남기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게 뭐냐? 이걸 내가 묵상을 해야 되잖아요. 묵상하면서도 또한 한편으로 여러분이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야. 자꾸 들으세요.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온단 말씀을 계속 들어보세요. 계속 자꾸 듣다 보면 깨닫지 못했던 거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거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부딪혀 오게 되고 발견되어지고 1월 한 달 동안에는 여러분이 계속 이거를 무한반복 하시냐. 무한반복 온단 말씀 이걸 완전히 나에게 녹여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24년 여러분이 남은 한 11개월을 달려갈 수 있을 만큼 표떼가 될 수 있을 만큼 이걸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걸 1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이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사야 22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경고하게 하리니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되고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벽에다가 큰 못을 박았는데 그죠? 그 못을 박아놓고 거기다 뭘 많이 걸잖아요. 옷도 걸고 가방도 걸고 열쇠도 걸고 다 걸어놨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 못이 견디지 못하고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옷 뭐 가방 걸어놓은 거 다 이상하게 되잖아요. 이 못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2024년 말씀은 똑같이 떨어졌습니다. 말씀을 똑같이 받았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얼마만큼 못으로 강하게 깊게 견고하게 박혔냐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걸리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깊게 박힌 못에는 무거운 걸 걸어도 괜찮죠. 어떤 것을 걸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못이 제대로 박히지도 않고 박힌 듯 안 박힌 듯 간당간당하다. 거기에 여러분이 뭔가 중요한 걸 걸어놨다. 어떻게 됩니까? 그거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그 잘 박힌 못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되고 그 잘 박힌 못 위에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그럼 이 못을 도대체 얼마만큼 제대로 박아야 되겠습니까? 그건 이제 나에게 달린 거 내 숙제입니다. 나의 숙제입니다. 나의 미션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각각 부르신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고난 실초 다들 응답받기를 원하지 고난은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잠깐 당하는 고난이에요. 평생 겪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2024년 한 해를 걸어가다 보면 분명히 예상치 못한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걸 왜 만나게 하시느냐 그 고난을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경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문제와 위기와 아픔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만큼 뭐하라고요?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 위에 영광의 보자가 걸린다. 영광의 보자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망대입니다. 망대 특별히 일곱 망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성삼이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 뜰까지 이 망대 이 망대는요 예수님이 직접 120명을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이 망대를 붙잡으라고 이 망대를 붙잡고 우리의 걸음 앞에 걸어가야 될 발판 주셨습니다. 그게 일곱 여정입니다. 이건 우리 삶의 발판입니다. 이 발판을 가지고 이제는 뭘 따라가면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정표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일곱 이정표 주셨죠? 이게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777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망대 이 일곱 가지 망대를 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오직하면 되는 겁니다. 오직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이 망대를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좌표를 보고 가잖아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좌표, 항로가 다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버려면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언제 부딪힐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항로를 걸어가면서 망대를 쳐다보면서 가야 되잖아요. 망대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이 일곱 가지 망대 여러분 뭐 한다고요? 오직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신 이 여정 이 일곱 가지 여정을 발판 삼으면 여러분의 모든 걸음 앞에는요. 유리성의 영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싸웠습니까? 내가 총리가 돼야지. 내가 뭐 간수장이 돼야지. 요셉은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싸우지 않고 정복의 자리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됐던 거예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뭐 했습니까? 흐름을 다 바꿔버렸어요. 보디발 집의 흐름이 다 바뀌어버렸다니까요. 노예 한 사람 때문에 감옥의 흐름이 다 바꿔버렸어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뭡니까? 요셉이 이 일곱 가지 여정을 발판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일성의 응답이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주로 내 생각 내 기준 으로 인도받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정확한 이정표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 정확한 이정표 시간표를 붙잡으면 이때부터 모든 것이 새롭게 재창조되어지는 거죠. 문이 막힌 것 같죠?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언약 붙잡고 뭔가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고 이렇게 탁 결심하면 뭔가 탁탁탁 문이 열려야 되는데 우리가 반대야 문이 막히고 핍박이 찾아오고 자꾸만 옆에서 나를 건드리고 우리가 그걸 보고 내가 주를 위해서 시험을 당한다고 아닙니다. 시험이 아니요. 그 뒤에 어마어마한 문이 준비돼 전환점 모든 게 시간표입니다. 이 이정표를 따라가면 모든 것이 새롭게 재창조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뭐 하느냐 이 망대를 붙잡고 24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게 전부 다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이 전부 다인데 이 망대를 붙잡고 난 지금부터 24 하겠다.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마음만 품어도 사단이 무너집니다. 사단이 벌벌 떠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24 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말도 안 통해. 사단이 아무리 건드려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24 하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 25 하나님이 주신 이 여정 누리고 있으면요. 발판 삼으면 25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영혼의 응답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평생 붙잡고 가야 될 평생의 메시지입니다. 평생의 메시지.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 다락방 30년 전도운동의 메시지에 뭐 함축 엑기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전부 다인데 뭐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또 그건 아니겠죠. 우리가 삼구삼이 전부 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뭔가를 또 만들어냈어. 에 참 그분은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그럼 이 777 이제 더 이상 없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안 속잖아요. 그렇죠. 또 뭔가가 있겠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여정과 이정표를 따라서 계속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 66권의 모든 것을 합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내가 각인시켜 누리면요. 사실 평생 신학을 연구한 신학자보다 여러분이 더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왜? 이게 성경 전부 다잖아요. 예수님이 이거 남기셨잖아요. 예수님이 이거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올 한해 2024년도에는 내가 이 언약을 이 내용을 굳게 붙잡고 내가 달려가겠다. 결단하시면 되는 거죠. 이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망대의 발판 그렇죠. 아 목사님 왜 자꾸 구체적인 777 내용은 안 하고 자꾸 왜 자꾸 이렇게 여러분 10주예요. 10주 777은 3주면 돼요. 그렇죠. 이거 한 주 하고 그 다음 이거 한 주 하고 이거 한 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10주를 하라는 거예요. 10주를 아 여러분 짧게 하는 것보다 길게 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맘먹고 한 번에 특강으로 끝내면 되는데 이걸 10주를 10주를 그래서 지금은 뭐 하느냐 이 중요한 본론을 가기 위해서 777의 중요한 발판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발판을 여러분 공사할 때 그냥 바로 바로 그냥 와서 그냥 콘크리트 붓고 철근 세우고 갑니까? 아니죠. 땅을 다지고 밀고 기초를 든든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 그 위에다가 설계도 따라서 뭔가 건물을 지어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의 여러 가지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정비하고 세운 다음에 그 위에 가장 중요한 이 내용을 우리가 딱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특히 뭐냐 망대의 발판 세우는 중요한 시간표로 여러분이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세우려면요. 먼저 무너뜨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버려야 될 것이 있잖아요. 이사 갈 때 여러분이 새 집으로 이사 가면서 새 것도 있지만 뭐합니까? 헌 것을 먼저 다 정리하고 다 버리잖아요. 버릴 건 버리고 새로운 집에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종표를 내 안에 망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안에 무너져야 돼 망대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니까 10절 이전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10절 읽었지만 10절 이전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라 맡겨 염려를 다 맡기라는 겁니다. 또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9절에는 그래서 너희의 믿음을 굳군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얘기합니다. 2024년 엄청난 축복의 언약과 메시지가 다 선포되고 다 쏟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4장 여러분 한 장 다 읽어보셨어요? 11절 12절에 보면 화려한 채색을 더하고 청옥으로 기초를 쌓고 홍보석으로 성벽을 짓고 성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와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요 내 지경을 보석으로 다 꾸며주겠다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과 회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장막털 넓히면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받았지만 이 응답과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걸 먼저 뭐하라고요? 무너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은 받았지만요 이 말씀이 실감이 나지 않는 거죠. 왜? 뭐 청옥에다가 성류석 홍보석 보석으로 다 꾸민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직까지 포로돼 있어요. 아직까지 포로돼 있다니까요. 포로돼 있는 상황 속에서 장막틀을 넓히라고 그러고 휘장을 넓게 펴라고 그러고 줄을 길게 하라고 그러고 청보석 홍석 성류석으로 막 꾸밀 것이고 이 말씀을 받았지만 이 말씀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내 앞에는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현실 사이에서 너무 벽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1.1액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 수준 내 상황 내 형평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 100% 다 이루어 가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현실 사이에 있는 그 벽을 빨리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마어마한 언약의 말씀을 받고도 여전히 포로돼 있다 보니까 말씀이 실감이 나지가 않는 거죠. 무슨 청보속 홍석 뭐 석류석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당장 눌려있고 잡혀있는 우리가 무슨 그런 걸 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 무너져야 돼요. 빨리 무너뜨려야 됩니다. 빨리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다면 우리 안에 무너져야 될 망대가 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우리 속에 뭐가 있냐고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죠. 포럼할 땐 다 말씀으로 포럼합니다. 믿음으로 포럼합니다. 근데 실제 문제 앞에서는요. 실제 현실 앞에서는요. 실제 중요한 일 앞에서는요. 내가 붙잡는 건 따로 있습니다. 내가 의지한 건 따로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그 견고한 진 있습니다. 그 견고한 진을 다 무너뜨려야 여러분 가정에도 견고한 진이 있죠. 그 견고한 진이 물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사람 믿음을 방해하는 남편 영재인 것을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가족들 우리 가정에 있는 견고한 진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여리고 성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라고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육신을 가지고 싸우면요. 나도 깨지고 상대방도 깨지고 다 죽는 거예요. 그건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 뭐냐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속에 말씀보다 더 의지하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보다 더 붙잡고 있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게 물질일 수도 있겠죠. 그게 뭔가 내가 믿고 있는 구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시킨다. 즉 그리스도가 주인된 상태를 그리스도가 주인된 상태 그리스도가 주인된 상태가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난 죽었다는 거죠. 이거 뭐 우리 찬양도 부르잖아요. 찬양도 있잖아요. 찬양 그쵸? 이 찬양을 막 눈물 흘리면서 부르면서도 뭐 하느냐 제가 자세히 보니까요. 죽은 척 하고 있더라고요. 전쟁터에 병사가 죽은 척 하고 엎드리고 있어. 그럼 적군이 안 건드리자. 아 이 사람 죽었구나. 근데 본인은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들킬까봐. 건드릴까봐. 살았나 죽은 나 건드리고 확인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죽은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그 처참한 그 처참한 십자가를 매달려가지고 완전히 죽지 않고 죽은 듯 만드 살아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온몸과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계속 매달려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해서 완전히 죽어버리면 그 고통 못 느낄 텐데. 우리가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 예배 드릴 때는요. 죽은 것 같아. 그쵸? 이렇게 또 집중을 넣어서 말씀드릴 때는 내가 죽은 것 같아. 근데 집에 돌아가보면 역시나 죽지 않았어. 나 살아있어. 내 혈기 내 자존심 내 기준 내 거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죽은 척 하지 마시고 그쵸? 사단이 압니다.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아요. 건드려보면 압니다. 그쵸? 자존심을 하나 딱 건드려보면 이 사람이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안 나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죠. 내 혼자 죽으려면 못 죽죠.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뭐합니까? 내 안에 있는 우리 집에 있는 우리 현장에 있는 견고한 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 구체적인 게 뭐냐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나입니다. 어쩌면 이 싸움이 여러분 가장 치열한 싸움이고 가장 어려운 싸움입니다. 우리가 사단하고 싸우는 건 쉬울 수 있습니다. 왜? 사단은 정체가 분명하고 그 근본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딱 알고 싸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잘 보이지도 않아. 가장 어려운 싸움인 거예요. 사단하고는 그렇게 열심히 잘 싸우는데 정작 이건 못 싸운 거죠. 나와의 싸움. 그래서 바올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오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공고란 말은요. 비참하다는 거예요. 아니 대전도자 사도 바올이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얘기합니다. 사도 바올이 왜 비참합니까? 유럽과 전 아시아를 복음으로 완전히 뒤집은 사람인데 뭐가 비참하다는 거죠. 내가 나를 봤을 때 오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도대체 지금 사도 바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사도 바올이 고백하죠. 내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또 다른 마음 한편에 뭐가 있다고요?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이 두 마음이 늘 부딪힌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사도 바올도 정말 인간적이구나. 그렇죠? 대전도자 사도 바올에게도 쉽게 말하면 복음과 창세기 3장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갈등하죠? 뭐 사람 때문에 뭐 문제 때문에 그거는요. 겉으로 더 본질적인 갈등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떨어지고 나면요. 왜 갈등하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그 말씀을 놓고 내 현실을 쳐다보니까 안 될 것 같거든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늘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옳아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럼 대전도자 사도 바올도 이거와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거잖아요. 왜 내 몸을 친다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속에 제안은요.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욕심이 있습니다. 내 자아가 있어요. 그쵸? 우리가 너무 시간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 번은 좀 이런 거 벗어나서 좀 마음 편하게 그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죠? 안 그래요? 저만 그렇습니까? 사도 바올도 이거 고민했다니까요. 좀 한 번 마음 편하게 하고 싶은데 살고 싶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속에는요. 이 본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본성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영적 싸움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군요. 내가 내 자아 내 의지 내 욕구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도 다른 싸움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싸움 내 안에 있는 창세기 3장 나중심 이 싸움 이 싸움이 여러분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뭡니까? 육신과 물질 세상 결국 이거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4절에 봐도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그렇죠?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으로 행합니다. 그러나 그 육신을 따라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서 똑같이 돈 법니다. 우리가 구원받아다 해서 돈 안 법니까? 돈 벌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거의 똑같이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 거기에 잡히거나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는 그거 가지고 싸우고 치고받고 죽이고 쟁취하려고 별수를 다 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 뭐와 싸웁니까? 다 이것과 싸우잖아요. 그렇죠? 불신자하고 뭐하고 싸웁니까? 다 이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게 창세기 6장인 거예요. 우리 안에 견고한 진. 복음이라고 말하면서도 복음이라고 말하면서도 진짜 숨겨진 건 뭔가? 결국 이거예요. 교회에서 왜 시험됩니까? 교회에서 왜 낙심하죠? 교회에서 왜 상처받습니까? 정말 복음의 본질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막 상처받아요? 다 이거잖아요. 결국은. 이게 다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이 견고한 진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구역과 우리 현장에 완전히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성공. 아니 그럼 뭐 성공이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성공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공의 진짜 동기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진짜 성공은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 계속 유 목사님 메시지로 보면요. 아 우리 자락방에 막 빌게지 참여 나오면 끝난다고. 그렇죠? 빌게지 참여 나오면. 왜? 그 사람은요. 몇십조 원을 막 한 번에 기부 다 도네이션 다 하잖아요. 아니 그런 산업인이 한 명만 나오면요. 우리 후대 모든 것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학교 뭐 성교지 다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성교 펀딩 그거 하나 다 모태가 지금 막 버겁잖아요. 우리에게는 빌게지는 그 돈이 휴지 쪽 코딱지입니다. 코딱지. 몇십조 원을 한 번에 기부한 사람이 23억이 무슨 돈이겠습니까? 근데 왜 빌게지가 안 나올까요? 실은 우리가 성공해야 되잖아요. 복음 가진 자가 성공해야죠. 복음 없는 자가 성공하니까 지금 세상이 창세의 3장, 6장, 11장으로 막 어지러워지고 전쟁 일으키고 막 폭력을 행하고 전 세계 재앙을 모고 다니잖아요. 그쵸? 복음 없는 사람들이 성공하니까.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왜 성공합니까? 이 지구를 유지해야 돼요. 이 세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공 못하니까 대신 불신자를 들여서라도 하나님은 세상을 유지시켜 나가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서야 될 자리인 거죠. 그래서 하나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나고 담난 후대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공의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국 다 바벨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공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성공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성공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탑으로 가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비스 자리로 가야죠. 그게 진정한 성공 그런데 이게 아니라 나를 위한 성공 내 동기와 내 야망을 위한 성공 결국은 바벨탑처럼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정말 무너져야 될 망대가 뭐냐? 결국은 합치면 다 이게 뭡니까? 예틀입니다. 예틀 예틀이란 말은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예상태 그리고 예체질 남아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치유와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포로로 오래 있다 보니까 40년 가까이 포로로 있다 보니까요. 거기에 완전히 찢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우스 5장 17절에 그죠? 이전 것은 뭐 했다고요?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보다. 이제 새로운 2024년도입니다. 새로운 시간표가 왔어요. 새 시대가 왔습니다.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나는 여전히 어딜 살고 있느냐 과거에 살고 있어요. 과거에 미국에 가보면 진짜 참 기가 막힙니다. 그 LA의 코리안타운에 가보면 미국이 어떤 도시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 로마잖아요. 최강대국이잖아요.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세계 100대 기업 가운데 60% 이상이 다 미국 기업들입니다. 그런 나라의 LA면 미국의 두 번째로 큰 도시예요. 그런데 코리안타운에 가보면 정말 1970년대 그 간판들 다 걸려있습니다. 코리안타운에 왜요? 그때 이민 왔단 말이에요. 1세대들이 그때 이민 왔죠. 글씨체도요. 막 궁서체 있잖아. 우리 쓰지도 않는 그런 글씨체로 옛날 간판 다 걸려있습니다. 그 최강대국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뭐죠? 옛날 상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인들이 주류사회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수준 낮은 동남아시아 사람 죄송합니다. 수준 낮다는 게 뭐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보다 뭐 여러 가지 국력이나 학력이 좀 처지잖아요. 그런 친구들은요. 미국의 주류사회 들어가 있어요. 공무원 돼 있고 정치인 돼 있고 한인들은요. 공무원 정치인 별로 없습니다. 주류사회 못 들어가요. 왜?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민 왔던 그 상태 그대로. 2024년도에 장막틀을 넓히고 2, 3, 7을 향해서 영혼의 응답을 향해서 이런 새 언약이 나왔는데 나는 아직까지 2020년 뭐 2020년이 좀 그나마 괜찮습니다. 1998년 2000년 초반대 그 상태 그 체질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혼자서 과거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새 시대가 왔는데 그래서 빨리 이런 전환해야 전환 24년도로 전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예체질 옛상태 과거의 상처 실패 과거 이랬고 저랬고 그거 다 지나간 겁니다. 우리 뭘 봐야 돼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광량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 그걸 쳐다보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포로 돼 있고 노예 돼 있고 우리 가정은 아직까지 힘들고 어렵고 지금까지 해봐도 잘 안 되고 그 상태에 머물고 있으면요. 새 것의 응답은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2024년 여러분이 정말 우리 가정에 무너져야 될 망대가 뭐냐 내 안에 정말 무너져야 될 망대가 뭐냐 요걸요 발견만 하고 기도 제목만 잡아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그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집중해야 될 망대입니다. 올해 우리가 장막틀을 넓혀라 라는 말씀을 원단에서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 주신 원약의 말씀이지만 이걸 우리가 외적으로 또 육적으로만 이렇게 넓히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보면 준비되지 않고 무리하게 확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기업은 부도 납니다. 부도 지금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시끄러시끄러한 건설회사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뭐 은행도 그렇고 채권단이 모여가지고 뭐 어떻게 법정관리 들어가니 많이 하여튼 난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확장시킨 거예요. 막 운업할 식으로 그냥 일단 뭐 합병해보자 이런 식으로 확장시켜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덜커도 불경기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전체가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이 왔습니다. 우리 신앙사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넓히는 게 우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넓히기 전에 먼저 근본과 기초를 든든히 다지하죠. 그러면 넓히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게 돼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면서 첫판부터 장세기 37장 그 꿈 꾼 거 있잖아요. 그 꿈의 성취로 언약 성취로 바로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총리 자리에 올라가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잡혀와가지고 30세 될 때까지 무려 13년 동안 뭐한 겁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그 개인의 영적 장막처를 철저하게 다져 나갔던 겁니다. 노예시키고 감옥에서 보내면서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언약 잡았으니까 그 다음날 첫판부터 우리는 총리될 거라고 생각하는 총리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개인의 영적 장막터 견고하게 다지고 세워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망대가 어디냐 무엇이냐 그 첫 번째가 바로 절대 망대입니다. 이사회 54장에 보니까 휘장 또 줄 말뚝 이거 말씀하셨어요. 이건 다 뭘 얘기하는 거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망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장막터를 먼저 견고히 하라는 거예요. 천 휘장은 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천도 막 짧고 줄도 뭐 닿을 듯 안 닿을 듯 그러면요. 그 텐트를 제대로 치겠습니까? 휘장을 널리 펴고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확실히 박아서 견고한 텐트를 만들어야 하죠. 그래서 2024년도에 여러분이 받을 응답의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오고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언약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망대가 뭐냐 절대 망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언약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이 뭡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예수가 크리스토라는 거 이게 구약과 신약 전체를 합쳐 66권 통해서 우리 주신 언약이잖아요. 구약은 뭡니까? 메시아가 오겠다는 거죠.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럼 신약은 뭡니까? 예언된 메시아가 실제 오셨다는 거죠. 그분이 누굽니까? 크리스토잖아요. 그럼 성경 66권은 이 약속이에요. 예수가 크리스토라는 거죠. 이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뭐하는 겁니까? 삼오직 오직 그리스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이삼철 나라와 오천정족 세계보고마 이건 시대적인 언약입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성경은 이거 얘기한 겁니다. 그럼 이 절대적인 언약이 매주 우리에게 성취되는 시간표가 뭡니까? 그게 강단 말씀인 거예요. 강단 말씀 매주 한 주간 주시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정말 예수가 크리스토구나 이 크리스토 언약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이삼철과 현장을 살릴 수 있을까? 그 답이 매주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강단은 한 주의 시간표잖아요. 일주일의 시간표 그럼 오늘 하루는 뭡니까? 이삼철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요. 만나 매일 거둬야 됐어요. 매일 거두다 보니까 좀 귀찮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죠? 머리를 돌려가지고 며칠치 먹을 수 있는 걸 다 가져옵니다. 매일 나가기 귀찮거든요. 그 며칠 가져온 그 만나가 하루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리죠. 그래서 매일 나가야 돼요. 매일 매일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두면서 아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지금 가난한 땅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이걸 자꾸 확인 확인 안 하면 매일매일 확인 안 하면 또 우리가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만납니다. 만나 그래서 오늘의 만나가 뭡니까? 그게 기도수첩이잖아요. 기도수첩 오늘 하루의 시간표입니다. 기도수첩 강단은 일주일의 시간표라면 기도수첩은요. 오늘 하루의 시간표 이정표입니다.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과 현장이 있죠. 그게 바로 대교구입니다. 왜?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지역의 흐름을 함께 가야 되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언약 절대망대입니다. 이걸 붙잡고 가는 거죠. 그 광야 40년 아까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죠? 버스 타면 8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낮에는 얼마나 덥습니까? 여러분 사마 한 번 가보세요. 미국의 라스베가스 가면요. 평균 기온이 45도입니다. 밖에 쪄죽어요. 에어컨 없으면 못 삽니다. 저 시베리아 알래스카 가보세요. 얼마나 춥습니까? 그게 광야였다니까 낮에 밤에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험난한 길을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성막 중심으로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순이 걸어갔던 겁니다. 이 언약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갔던 사람은 약속하신 가난한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 가난한 땅을 차지하고 정복한 겁니다. 이 세대들은. 근데 이 언약 제대로 안 붙잡고 덥다, 춥다, 배고프다, 다리 아프다, 힘들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끝났습니다. 2024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절대 언약 이 절대 망대를 뭐하라고요? 집중하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린 자꾸 우리 현실 우리 문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거기에 막 집중되고 거기에 막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뭐 주셨죠? 언약을 주셨잖아요. 언약을. 그럼 우리 여기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언약에. 언약에는 집중 안 하고 자꾸만 문제 현실 사건 사람 그러면요.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축복을. 두 번째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망대가 뭡니까? 기도 망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조에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이라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은 겁니다. 아니 우리가 할 때는 귀신이 안 쫓겨나가고 오 예수님이 할 때는 왜 쫓겨나가냐고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런 거고 목사님이니까 그런 거고 장노님이니까 응답받고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2024년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어떤 결단하느냐? 하나님 우리 가정이 기도의 장막터가 되게 하옵소서. 나 한 사람이 우리 지역과 현장을 살리는 기도의 장막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보금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그 결단이 서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맘대. 여기에 여러분이 뭐 한다고요?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777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나의 기도로 삼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거 없이 이거 뭐 내용 아무리 듣고 자료 이미 다 나가 있고 다 알고 있는데 자료 다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 안 한다.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올해 이 777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의 맘대를 세울 것이냐? 이게 전부 다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이 빛의 망대입니다. 빛의 망대를 어디에 세워야 되는 겁니까? 현장에 세워야 되는 거죠. 현장에 빛의 망대를 세우는 게 뭡니까? 이사야 60장 일제를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 빛을 비추는 거예요. 왜 빛을 비춰야 됩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다는 거죠. 어둡지 않은데 빛을 왜 비춥니까? 어둡지 않은데 빛 필요 없어요. 근데 왜 빛을 비추라고 합니까? 어둡다는 거예요. 흑암이 지금 판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흑암이 온 세상을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우리 지역 내가 일하는 직장과 모든 곳에 이 흑암이 완전히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가진 우리에게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천망대 꼭 숫자 일천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망대가 되어져서 우리 가정에 내가 망대로 서면 됩니다. 그렇죠? 나 한 사람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동네에 망대가 되어져서 그것도 빛의 망대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지역과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가 그 지역과 그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천망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생명운동이 생명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렇죠? 목사님 계속 강단에서 뭐 네 명 중에 한 명이 외롭고 얼마 전에 그 유명한 배우가 자살하고 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말해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 마디만 던지면 되는데 그걸 못 들어가지고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안 그렇습니다. 생명운동 어디에서요? 내가 있는 곳에서 생명운동 훈련 왜 받습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 받잖아요. 훈련을 위해서 훈련 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구원의 길 십자가 메시지 아무리 달달 외워도 그거 왜 외웁니까? 왜 쓰죠? 생명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잘하면 누가 상줍니까? 그거 잘하면 아 저 사람 대단한 사역자다. 물론 맞죠. 근데 그거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생명 살리기 위함이요. 생명 살리는 거. 예를 들어서 성경구절 다 몰라도 백구절 다 몰라도 생명 살릴 수 있다. 그럼 그 사람이 진짜 사역자인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생명 살리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말씀운동. 왜? 우리는 다락방하는 교회입니다. 다락방.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해는 내가 최소한 한 군데에 다락방하자. 그렇죠? 많이 못하더라도 뭐 사천망대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천망대 중에서 나 한 사람이 한 다락방은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디에서 시작하면 됩니까?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진짜 다락방 할 수 있는 한 군데만 열어달라고 그게 기존신자든 그게 부신자든 그게 랩런트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시작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다락방을 통해서 또 다른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구역과 지역과 동네와 직장과 현장에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없어서 그게 일천망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세 가지 뜰 이 속에서 울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세 가지 뜰 하자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첫 판에 우리가 막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치유 기도의 뜰 그 첫 판에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언약 붙잡고 빛을 비추고 만남 속에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하고 있으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다민족 붙입니다. 다민족 없지 않아요. 우리 교회 근처에도 다민족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9년 동안 경기도 외곽에만 있어요. 경기도 외곽은요. 다민족이 넘쳐납니다. 토요일날 파주 가보세요. 내가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고 다 다민족이에요. 그 시장에 가보면 명절날 지하철 타보세요. 그 지하철 한 칸 탄대요. 저 혼자 한국인이고 나머지는 다 외국인이라니까요. 많습니다. 단지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있다니까요.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먼저 망대를 세우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망대를 세우면 내 안에서부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치유 기도의 뜰 시작된다니까요. 기도가 먼저 시작이 되어줘야지 여기에 실질적인 문이 열릴 거 아닙니까. 아 이거는 뭐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 그렇죠. 교회가 합니다. 근데 교회가 다 할 수 없어요. 교회가 하지 못하는 곳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내가 세 가지 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세 가지 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만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전부 다 합쳐진 이게 바로 일천망대죠. 이 일천망대를 여러분 곳곳에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빛의 망대예요. 빛의 망대. 이 응답받는 여기에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임 오늘 망대의 발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발판이 왜 중요하냐 발판이 든든히 서야지 지속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발판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잠깐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죠 내 열심으로 지속 못합니다. 발판이 있어야 돼요. 망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휘장 줄 말뚝 전부 다 뭘 얘기하죠? 장막털 넓히는 발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매일 도전해야 됩니다. 어디에 도전하느냐 지금부터 망대의 기도 망대의 기도가 뭡니까? 망대의 실제 능력과 힘을 누리고 공급받는 그 시간 필요합니다. 여기 제가 함축적으로 말씀드렸죠? 이 내용을 가지고 실제 여러분이 힘을 얻고 능력으로 공급받는 망대의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망대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침 누구나 다 아침이 있습니다. 아침을 시작합니다. 그게 뭐 새벽이든 9시든 10시든 어쨌든 내가 일어나는 게 아침이에요. 저는 11시에 일어난데요. 그게 아침입니다. 꼭 아침 6시만이 아침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일어나는 시간이 아침이에요. 그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10편 5편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은요. 이 아침을 굉장히 누리고 집중했던 사람인 거예요. 아침에 내가 주의 말씀을 조용히 억조렸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힘으로 하나님을 향한 망대를 세우는 시간 다윗은 반드시 이 아침에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뭐하면 되느냐 저 망대를 가지고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그렇죠? 성삼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영역, 치력, 경제력, 인력,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보좌와 삼시대 살릴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공중본세사본자 흑암을 무너뜨릴 우주의 힘 무한세기의 힘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내가 가는 모든 걸음 앞에 이 CBDIP 응답으로 역사해달라고. 세 가지 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잠깐 내 안에 충만한 임하도록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 이미 기도문 내용 다 와있잖아요. 그 가지고 나에게 좀 나에게 충만히 하루를 시작할 때 이 충만한 힘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밤에는 뭐하면 됩니까? 밤에는 10편 17편 3절에 보니까 죽게 해서 밤에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감찰하셨다. 즉 다윗은 밤에도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밤에는 뭐하면 되냐? 여러분이 깊은 시간을 가지세요. 왜냐? 밤은 조금 아침보다는 덜 분주하고 조용하고 정적인 시간 가질 수 있습니다. 밤에는 방해받지 않고 이 깊은 시간에 여러분이 치유 하루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한 여러가지 상처 불신앙 막 스트레스 받은 이거 여러분 안고 그대로 자버리면요. 잠자는 동안에 여러분 영혼 속에 그거 다 들어갑니다. 그게 심하면 밤에 양문 끄고 가위 눌리고 아침에 일어나도 잠을 잠건지 안 잠건지 그래서 하룻밤 자기 전에 오늘 하루 있었던 모든 불신앙적인 일들 여러가지 내 마음에 막 꽉 막혀있는 그런 여러가지 답답한 이런 부분들은요. 밤에 잠자는 동안에 망대를 붙잡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깊은 기도 속에서 그 모든 것이 치유가 되어지고 여러분 속에 감사가 고백되죠. 이 영적 상태 속에서 여러분 잠자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낮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침과 밤을 빼고 나면 나머지 다 낮입니다. 이 낮에는 10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뭐라고요? 나의 목자가 되시네요. 그러면요 그 낮에는요 어딜 가든 뭐하든 여호와께서 요새과 함께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다빛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시고 형통 점점 강승해지더라. 무슨 말입니까? 낮에는요 전부 다 말썸부잡고 인도받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낮에는 주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다 활동하시잖아요. 집에 있던 일을 하던 누구 만나고 업무 보고 다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낮에는 그때 뭐하면 됩니까?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이 일곱 가지 망대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누굴 만난다. 이 만남 속에 성삼이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전달마음 됩니다. 얼마나 쉽고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과 밤에와 낮에 이거 누리면요 이게 바로 망대의 기도입니다. 이걸 여러분 조금만 편안하게 누리시다 보면 기도가 굉장히 쉽고 힘이 있고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이 이 망대의 발판 꼭 말해야 됩니다. 내 안에 무너져야 될 망대가 뭔지 오늘 여러분 딱 기도 제목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 망대가 있는지 여기 딱 기도 제목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받는 우리 모든 우리 사명자들 24년 언약성취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강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은 휴강입니다. 좋죠? 아니 주일 반은 휴강이 두 번 세 번이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두회의 날 전두회의 날 한 번 하고 또 다음 주 내일 휴강입니다. 주일 반은 원리스의 날 대교구 원리스의 날 그다음 주 전두회의 날 단임 목사님 모시고 집 빠지고 구정 때 빠지고 10번 중에 세 번 빠지니까 얼마나 신나고 토요일 반은 쉬는 게 없어요. 그렇죠? 주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은 우리 강서 이대교구가 집중 훈련이 있습니다. 토요일까지 그래서 토요일은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휴강하는 걸로 뭐 레포트 내드릴까요? 아니죠? 예 예 그럼요 원래 유명한 교수님들은 강의 10분하고 나머지 50분은 과제로 다 대체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런 악한 사람 되면 안 되니까 그냥 휴강만 하도록 아무 과제 없이 편안하게 대신 첫 주에 제가 1시간 20분인가 강의했어요. 그렇죠? 오늘 딱 1시간 했고 했으니까 3주차 휴강할 걸 미리 다 보강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 오늘 보강했다 생각하면 되니까 여러분이 어 칠칠질반 토요일날 쉰다 이런 소문내시면 그 다음 주 저 못 볼 수 강사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런 소문내지 마시고 우리끼리만 조용히 그냥 휴강하시면 됩니다. 휴강하시고 저는 이제 강서 이대교구 집중 훈련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게 된 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